야, 네 친구야? 3년 전 나랑 나랑 뺨을 찾던 즐거운 기억은 그대로 두라고 구질구질하게 평생 가져가지 마요. 적어도 난 이유 없다. 보는 사람 생각은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해. 날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할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. 날이 춥죠? 네. 우리 여기 왜 왔어요? 좋은 말씀 들으러 왔어요. 좋은 말씀 들으러 왔어요. 다들 마음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왜 공부해?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. 세상에. 강하고 빠를 뿐 아니라. 간모르. 정말 간모르란 말인가? 가족이라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가족과 나의 장면이 있었는데. 제가 그냥 갱싱한 장면을 당황했어요. 정말 탱싱한 장면을 당황했지만,